코모치 아리이까는 한치에 청아알을 가득 넣어서 간장에 절인 음식입니다 술안주로 많이 사랑받고 있고 퍽퍽 터지는 식감하고 한치의 쫀득함이 정말 맛있습니다 버터에 구워가지고 마요네즈와 청양고추 코모치 소스 간장 베이스여서 간이 딱 맞습니다 버무려서 이렇게 맥주하고 먹어도 맛있고요 그리고 밥에 비벼 먹으면 이게 진짜 맛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꼭 한번 드셔보실 때 버터구이 해서 밥에 비벼 먹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